오늘 보시는 시중 동일의 네이처 에디션이에요. 스킨과 로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전 너무 좋았던 게 용기 깔끔하고 예쁜 것도 좋았지만 지금인 시기에 너무나 신선하게 써보실 수 있도록 펌핑 용기를 이 가격에 맞춰주신 것도 감동이었습니다. 제형 한번 보시면요. 순한 느낌으로 그냥 피부에 순식간에 흡수가 되면서 이 건조하고 매트한 피부 위에 물기를 순식간에 쫙 퍼지는 것 같은 이 느낌. 와 굉장히 촉촉하죠. 수분을 꽉 잡아드릴 거예요. 뭔가 번들거리는 건 또 없어요. 안쪽부터 고수분의 공영량을 꽉 채워드리면서 번들거리거나 질척이거나 무겁게 그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산뜻하게 매끈매끈하게 바르실 수 있는 여름 기초로 저희가 선사를 해드립니다. 스킨도 두 병, 로션도 두 병 완벽하게 챙겨드릴 건데요. 이 안쪽에 아모레퍼시픽의 그 기술력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. 3중 철통 보습 시스템을 통해서 첫 번째 히알로루산이 수분 충전을 먼저 도와드릴 거예요. 그리고 루피너스 꽃 추출물이 그 수분을 한 번 더 찰랑찰랑하게 유지시켜드릴 거고 눈염 꽃 추출물로 인해서 보습맛까지 한 번 싹 형성을 시켜드립니다. 그야말로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피부 안쪽부터 꽉 잡고 있는 그 힘을 이런 성분에서부터 잡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거기에 또 한 가지.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는 기초인데 이런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안 되겠죠. 인공색소 뺏고 광물성 오일에 동물성 원료 그리고 그 무섭다고 하는 파라벤까지 싹 다 빼드린 그야말로 순한 기초를 매일매일 관리하듯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피부가 조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좋아하시는 게 마몽드입니다. 안쪽부터 그냥 물을 쫙 저장해주다 보니까 사실 바르자마자 촉촉한 기초는 너무 많아요. 그런 기초가 아니라 안쪽도 수분을 꽉 잡아주는 수분이 날아갈 틈이 없는 기초를 시중 동인 라인으로 오늘 만나시는 거예요. 1 플러스 1으로 다 가져가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심지어 지금 이 시기에 무너지는 탄력까지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. 고탄력 라인을 저희가 2종을 챙겨드리는데요. 세럼도 1 플러스 1, 크림도 1 플러스 1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저는 이 고탄력 세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제형을 처음에 보시면 투명한 느낌이어서 이게 뭔가 느낌이 있을까 그냥 다 날아가는 느낌 아닐까 싶었는데요. 뒤집어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딱 달라붙어있는 이 고농축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제형 자체가 굉장히 쫀쫀해요.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세럼이 하는 역할 피부결을 어느 정도 정돈시켜주면서 안쪽부터 탄력과 영향을 꽉 잡아서 끌어올려주는 그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시중 동일 3중 보습의 기초 2세트를 챙겨드립니다. 네이처 에디션의 스킨도 2병, 로션도 2병 시중에서 이렇게 만나실 수 있지만 2병씩 2병씩 사니까 저 뭐 좀 챙겨주세요 해도 샘플 한 두 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포맷 쇼핑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럼요. 고탄력 라인까지 최다로 세럼도 1 플러스 1, 크림도 1 플러스 1 완벽하게 더블로 챙겨드릴 거고요. 이 시즌에 가장 필요한 주름 및의 기능성 라인까지 저희가 더블로 챙겨드릴 거예요. 그런데 아쉽지만 6월에는 딱 한 번만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성과 혜택이니까 방송의 혜택을 한번 잡아보시고요.